LH와 감리업체들의 입찰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이 LH 출신들을 채용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 물량을 짬짬이한 겁니다. 서로 은어를 쓰면서 말을 주고받은 탓에 블라인드 평가도 소용없었습니다. 연지원 기자입니다. 화장품 상자 안에 5만 원권이 가득합니다. 쓰레기 봉투 안엔 1억 4천만 원이나 담겼습니다. 임대 아파트나 공공건물 등 LH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감리업체들로부터 심사위원들이 받은 뒷돈입니다. 업체들은 가격표를 만들었습니다. 심사에서 1등을 주면 3천만 원, 이른바 폭탄이라고 불리는 경쟁사의 제일 낮은 점수를 주면 2천만 원의 웃돈을 정해놓고 준 겁니다. 블라인드 평가에서 서로 알아보기 위해 미리 표식도 정했습니다. 제안서의 상상 이상이나 불만제로 같은 특정 문구를 약속하고 썼습니다. 뒷돈이 당연해지니 업체까지 금액 경쟁을 시키는 레이스나 두 업체에서 모두 돈을 받는 양손잡이 같은 은어도 만들어졌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부인에게 상품권도 받고 돈도 주고 좋다거나 이래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임대아파트나 병원경찰서 등 공공건축비용이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이용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의 부실로 검찰은 뒷돈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임직원과 심사위원 등 6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